총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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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든... 총든... 이제는 디펙트도 아닙니다. 총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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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운드 원투림 아 덕벌레한테 왜 이렇게 쳐맞는거야 악의 악의 저금통 개끼 개끼 개똥게 포션 한 턴만 빨리 던질걸 개똥게 보자기 끝발진 뭐지? 아니 왜 통계를 보면 정상이지? 억가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분 탓이라고? 룰렛 눈 에코 룰렛은 좋지 나이스 생략 생략 아니? 스네코보는 마시는 생략 생략 물 이지 이지 루이지 3장 추가로 뽑고 어지러움을 섞어넣습니다 이제 가방 뜨면 망한다 얼차 유지보수 먹을마는데 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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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아... 안돼 개지거리 니은 아... 제발 퓨우 여덟 아이 못하더라 어서 땡 음... 오 담뱃대 양초도 나름 괜찮을지도 여동나서 엘리트 다 조지 다 조지면서 가면 될 듯 아 엘리트 다 어디갔어 아니 엘리트 제일 많이 잡는게 이... 이 엘리트네 나를 상대하기 두렵나 엉정당당하게 싸워라 이 겁쟁아 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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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코 연계가 되게 많네 스네코 최적화 캐릭터일지도 영채화 에이 어디갔네 아니 쌈에너지 대놓고 겁나 많이 나왔어 역시 쓰레기 대놓고 쌈코만 나왔잖아 이거 룰렛 어린 스네코 어스 세이브 어스 엥 오 설착이 엉코됨 에이 근데 너무 약하 에이 너무 약하 만개 이거 강호하면 튕긴다던데 강호하면 튕긴다던데 아악 당했다 저거 카드보상에 뜨면은 바로 조지는건가 영어로 영어로 하기 영어로 켜서 유지 보수 쓸까 영어로 켜서 유지 보수 쓸까 그냥 현현이나 쓰자 현현이랑 그림자 망토 흠 그 망 흠 중화 2겜이 동접 10만명인 똥겜인가 흠 10만명은 아니고요 흠 안녕하세요 다시요. 당곡 쓰자. 아네, 줄게 없네. 난 맵혀도 줄 게 없네. 하격 지우자. 결착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다 보면은 쓸모가 없어지더라. 영체화나 강화할 거야. 담배 피울 때가 아니라. 아네, 신성이구나. 담배나 피해야겠다. 어헬. 개꿀. 집으면 튕기는 카드. 연검 먹어야 되는데. 연검 구경도 못하겠네. 아니. 이 장배견은. 이 장배견은. 잠시. 자리itch. 보일 때는 다 Negro. ils 이제 엄폐는 뭐 먹고 사냐 엄폐 실업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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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아 왜 썼지 보소인데 그냥 꼴보기 싫었나 보 으 으 으 으 맹고 맹고 너무 잘 나와고 저너머도 쓸만한데 저너머가 지금 덱에서 딜 제일 쎄듯 앗 죽었어 백부장 여친 사망 뭐 지우지 당 혹은 은근히 들고 갈만한 것 같고 네 역시 타격 지우는게 맞나 아니 결국에 제거 찬스 뜨면 하수 지우는데 이 마을룸에 하수 컨셉은 왜 있는거야 이즈 양 아 하수 컨셉 없애줘 이즈 아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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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잡을 수 있나? 정오를 들까 난장판을 들까? 난장판 난장판 스웩 아니 이건 다 쓰레기야 레트로메이션 왓처의 미래는 아니 왓처란다 왓처도 미래가 좀 불투명하긴 하지 저 자세도 방어도 잘 나오겠다 이거 먹을 거 없지 신성 하나 더 주면 먹을만하긴 해 히케봐야 탐욕의 손 이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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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울 수는 있는데 상점이 없네 아니 이거 왜 육강력인데 어그 아냐 이거? 이규준 치울 수는 없네 아이쿠 액 theatre 6. 강령이여서 오고 아이 저넘어 딜 달달하네 아이 석세 달려 스네코 특 승률 1등 간유부림 내 뉴비될 실험 영품 스네코 아니 서른장이나 더 좋네 미친 이게 정품이지 이게 정품이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꿀 아 개꿀이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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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샷의 미친 캐릭터 아니 그냥 미친 캐릭터 전 덱지가 한장 줄어든다는게 캐널티가 크죠 전 덱지가 한장 줄어든다는게 더 넘어와 붉은 양수 푸른 양수 테라피를 해라 그냥 방어로 올릴 방법 좀 주십쇼 아니 저거 진짜 갓까지네 아 신세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잊어버린 당혹 밸류 보감저주 보감저주 에큐 에큐 이게 일반 유물 어? 바뀌었네 일반 유물 밸류는 아니었지 다운폴도 텔라스 패스를 하는구만 일반 유물 말도 안 되겠어 일반 유물 밸류는 일반 유물 밸류는 되게 좋은데 오즈우신 오즈우신 도라인이야 야야 하지마 오라인에 들어 소멸된 카드 메소 한장을 가져옵니다 영체와 다섯 턴 가능이지 호감저주 호감저주 한번 써주고 호감저주 난장판 쓸 수가 없네 못잡는거 아냐 아잇잠깐만 이거 어지러움 젤라틴 때 젤라틴 덕분에 룰렛 더 잘 돌게 됐네 아잉잠깐만 모아 Tribunal usa 수리검 잘 떴다잉 헌현 하나 더 쓰자 어제부터 반수공이 오락가락해요 이유는 모르고 오락가락. oned this 파이브 아니 아직도 우삼코가 제일 많아 어 깎겜 아 으 아 으 으 아니? 내 소중한 당혹을 지우라고? 손해 아니야? 아닌가? 손해가 아니신가? 절착 벤 굳이 필요한 카드는 아니지 않을까? 굳이 필요한 카드는 아니지 않을까? 호감저주를 잃은 범윈 오감저주를 잃은 범위 오우 석쇠달려 도키도키 석쇠달려 도키도키 석쇠달려 음악 안뜨면 죽는건걸 뭐 사일런트도 알놀림 안뜨면 죽는거긴한데 어너머 효자는 빈텔려 도키도키 석쇠달려 도키도키 석쇠달려 도키도키 석쇠달려 상태이상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잘 도는데 도키도키 석쇠달려 신희 상태이상을 넣어주시네 asted B 정말 고맙다 3장 쓰면서 어... 우리 건 보는게 낫지 않을까 현현 방어도 정말 달다 앗 아니 달력 잊고 있었던 달력 아하 내가 너무 늦었지 하는 그런 클리션 스냅샷 지우는게 수비 지우는 것보다 낫겠지 가방특 아무것도 안함 돌려차기랑 저너머랑 현현까지 하나씩 들고 갈까 저너머 두장 써도 될 것 같음 길이 저기서 다 나오네 길이 저기서 다 나오네 앰견 제발 호호 호호 빌드앤마저 힘깎이 폴리 공격 공격 완벽 직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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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아야 이걸 쓸도없지 맞네 인기능 카드 잡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못 이길건 또 뭐란 돌차 때려주고 에이 포멸이니까 대충 이긴.. 이긴듯? 아 공허 타올걸 내가 괜찮아 공허 좀 들고 가지 뭐 길은 저너머가 한다 길은 저너머가 한다 길 들어가는 소리가 영쾌하구만 영쾌하구만 날력키에 날력추 오이 오이 달력쿤 달력쿤 결국 평균 가까이 오네 그래도 여전히 삼코가 더 많지만 그래도 삼코가 제일 많음 이김 이김 아니 이거 이벤트 연계되는 이벤트 대체 뭐야 이거 뭔데 어린스레코 연계 이벤트 있긴 한가? 없나? 그 다음에 또 이김 그 다음에 또 롱 그 다음은 롱 롱 롱 롱 롱 롱